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또 오랜만에 소름 잔뜩 끼치는 올가미 할머니 한번 데리고 왔어요 봅시다 아우 무서워 제목 며느리를 죽기 살기로 질투하고 첩종으로 취급하며 발악을 하던 올가미 반품하니까 웃네 헐 원제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경멸하는 이유 아 물론 세상 모든 시어머니가 다 그렇다는 건 절대 아니고요 분명 안 그런 좋은 시어머니도 많이 계시겠지만 저는 지금 저런 또라이 시모에게 궁금한 게 바로 이거거든요 아니 그럴 거면 애초에 결혼을 시키지나 말든가 기껏 억지로 결혼시켜 놓고 또 그런 며느리를 인간 취급도 안 하는 거 도대체 이거 왜 이러는 거죠? 미친 건가요? 막말로 개싸가지 며느리면 이해라도 합니다 본인한테 나쁜 게 한 것도 아닌데 왜 그러는 거야? 어? 특히 그래요 자기 아들한테 며느리 이간질 시키는 건 기본이고 아 물론 남편한테 사랑을 제대로 못 받아서 거기서 생긴 애정결핍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들 바라기 아들 짝사랑까지는 저도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해요 그런데 그건 어디까지나 본인 사정 아닌가요? 그리고 그게 그럴 것 같으면 정 못 견딜 것 같으면 처음부터 아예 결혼을 안 시키면 되는 거잖아요 너무너무 아까운 우리 아들 절대 장가 보내지 말고 본인이 평생 빨래해주고 밥도 해주고 그러면서 1년 365일 얼굴 쳐다보면 다 해결되는 거 아니냐 이거지 아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거 평소 인간 취급도 안 하는 며느리의 피가 섞인 손주 그 아이는 또 왜 그렇게 물고 빨고 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요 그런 행동을 비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궁금해서 그 심리가 이해가 안 돼서 이러는 거예요 제가 아직 미혼이라 이해가 안 되는 걸까요? 아니 죽기로 증오하는 여자의 피가 반이나 섞여 있는데 어쩜 저렇게 눈에서 꿀이 떨어지는 건지 나는 납득이 안 되는 거야 여하튼 그래요 지금부터가 본문이고 이건 바로 오늘 있었던 일입니다 퇴근 후에 20년 지기 제일 친한 친구를 만났는데 얘가 저를 만나자마자 하는 말 나 이혼한다 이거예요 이대로 조금만 더 있다간 본인이 죽는 건 물론이고 진짜로 살인이 될 것 같아가지고 자기가 시모를 죽일까봐 그게 너무 무섭대요 일단 여기서 잠시 배경 설명을 먼저 드리자면 얘네 시댁이 좀 잘 삽니다 그런데 친정도 마찬가지예요 절대 꿀리지 않을 정도로 유복한 편이고요 또 친구 본인도 7급 공무원이야 전혀 차지는 미끄러지는 그런 결혼이 아니거든요 조건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모는 대놓고 무시하는 건 기본이고 아니 그냥 문제는 이게요 둘이 있을 때만 그런다고 합니다 둘이 있을 때만 아니 그냥 인간 취급 일도 안 하고 본인 아들과의 사이를 정말 죽도록 이간질을 한다고 합니다 사실 예전부터 이런 소리를 종종 들었어요 제가 그래도 이걸 직접 보기 전까지는 와닿지가 않았거든요 정도가 너무 심하니까 에이 설마 했죠 그러다가 전날 친구 아기 돌잔치에 갔을 때 제가 봤어요 얘네 시모가 며느리인 제 친구를 진짜 와 거의 죽일 듯한 그런 경멸스러운 시선으로 바라보는 거 이거를 제가 본 거예요 아니 정확히는 저 혼자만 그걸 봤어요 남들은 못 봤죠 처음엔 저도 잘못 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뭐야 저거 싶어가지고 제가 몰래 몰래 관찰을 했는데요 이게요 그래요 남들이랑 같이 있을 때 절대 안 그러고 남들이 안 볼 때 몰래 며느리를 쳐다보는 그 특유의 눈빛이 있는데 진짜 그 옛날에 그 정신나간 영화 있잖아 올가미 거기에 거기에 시모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았어요 이 영화 보신 분은 알겠지만 며느리를 바라보는 시모 눈빛 장난 아닙니다 진짜 무서워요 남자가 봐도 저요 진짜 그런 표정 그때까지 살면서 처음 봤다니까요 그리고 여기서 더 기가 막히는 건 그렇다고 이 할머니가 결혼을 반대한 것도 아니에요 아니 되레 시댁에서 계속 밀어줘가지고 빨리 결혼한 겁니다 연애 11개월 만에 특히 시모는 빨리 결혼해라 빨리 이러면서 엄청나게 푸쉬를 했어요 그러니까 얘는 결혼하기 전에 자기한테 너무 잘해주니까 친구는 당연히 아 나는 예쁨을 받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결혼과 동시에 안면 몰수했다고 합니다 결혼과 동시에요 그런데 이거를 누가 믿겠냐고요 저는 당연히 안 믿었고 또 이걸 직접 겪은 친구 본인도 혼란에 했었답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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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혼미했던 거죠 그리고 진짜 무서운 건 본인 아들한테는 전혀 티를 안 냈고 이러다 보니까 친구 신랑도 계속 긴가민가 했다는데 그래도 일단은 쉴드를 쳐줬던 모양이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답답한 마음에 야 아니 왜 그러고 살아 했더니 이게요 이유가 있어요 또 본인 아들한테는 천사 중에 천사인 거야 이러다 보니까 아들은 자기 아내 즉 제 친구죠 아내의 얘기를 잘 못 믿는 그런 게 있답니다 증거도 없고 그리고 당신 손주를 그렇게 물고 빨고 한다는데 이거 제가 앞에서도 살짝 언급을 했었지만 만약 제가 그 시모 본인이라면 다른 사람도 아니고 바로 내가 경멸하는 여자의 피가 반이 섞여 있다 그러면 아무리 친손주라도 안 예쁠 것 같거든요 그런데 또 이상하게 손주는 예뻐가지고 어쩔 줄은 몰라 한답니다 참고로 이거는 제 친구도 너무 이상하다고 해요 소름이 돋는답니다 참고로 제 친구 아이 아들이고요 이제 두 돌 지났는데 진짜 세상 누가 봐도 지 엄마랑 붕어빵이거든요 똑같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그 말을 합니다 아이고 엄마 닮았네 라고 친정부모님은 물론 남편 시부 시노의 시동생 모두 전부 다요 그런데 오직 시모 혼자만 아빠를 쏙 뺐네 제가 아빠 닮았네 커서 아빠처럼 잘생겨져야 된다 뭐 이런 소리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얘네 남편 그냥 배툭티 흔한 아재거든요 제 생각엔 지 아빠 닮았다간 큰일 날 것 같은데 여하튼 그랬는데 그랬는데 드디어 이 친구한테도 한계가 왔고 결국엔 대놓고 질렀다고 합니다 어머니 저 이혼할 거예요 라고 말이죠 그리고요 이게 핵심인데 여기서 정말 소름 끼치고 무서운 건 사실 친구가 시모 앞에서 질을 당시에만 해도 이혼한다는 그게 진짜 본심은 아니었다고 해요 다만 너무 화가 나니까 미쳐버리겠으니까 이렇게라도 하면 좀 나아질까 싶어가지고 질러본 건데 그때 시모가 이 말을 듣고 일단 뭐 놀라긴 놀랐다고 해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요 뭐 이혼 이 못됐년 이게 아니라 어 이혼 딱 이라면서 되게 놀라는 표정을 짓긴 하는데 분명 이게 미소는 아니지만 기분 좋은 느낌이 전해져 오더랍니다 다시 알아듣게 설명을 드리자면 뭔가 큰 선물을 준다고 했을 때 어 정말 이런 느낌이라면 좀 오실까요 감히 아 이거 뭔지 알겠다 그죠 어 정말 여하튼 이런 표정을 보이길래 순간 소름이 돋았고 이때는 진짜로 이혼하기로 마음을 먹었대요 그러나 평소 워낙에 철두철미한 할메라서 이 할미한테는 유책 증거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다같이 있을 때나 또는 톡을 보내거나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를 한다거나 등등등 이런 것들은 엄청 다정하다고 해요 딱 둘이 있을 때만 조지는 거야 이야 무섭네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몰래 녹음을 하고 악착같이 모을 거라고 합니다 이러다가는 진짜로 살인이 날 것 같다고 근데요 이거 저만 소름 돋는 거 아니죠 하 며느리가 이혼을 하겠다 하니까 기쁜 표정을 보였다 아 비록 이거를 제가 직접 보진 못했지만 전날 보였던 그 미친 눈빛을 제가 알기 때문에 친구의 말이 뭔 뜻인지 바로 알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저런 시모들은 도대체 심리가 뭘까요 이럴 거면 어차피 이혼하는 게 좋은 거면 장가를 보내지나 말던가 뭐 하는 거야? 이유가 뭐죠? 댓글 1번 말 그대로입니다 영화 올가미의 명대사 있잖아요 잘 들어 넌 내가 내 아들에게 사준 인형이야 내 남자를 뺏은 첩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저러는 겁니다 이건 말고 다른 이유가 없어요 2번 맞아요 자고로 부부가 금슬이 좋으면 아들이든 딸이든 본인 자식한테 집착을 절대 안하죠 실은 저희 시부모님 금슬 엄청 좋으셨는데 전날 아버님이 먼저 세상을 떠나신 후에 어머님은 혼자가 되셨음에도 거기다 자식은 아들 하나뿐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 절대 집착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님이 저한테 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내 아들은 며느리의 남자다 그리고 내 남자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늘에서 나를 지켜보며 계속 보살펴주고 있다 라고 내디끌 와 정말 좋은 시어머니시네요 부럽습니다 3번 개소름이구만 진짜 끌끌 여하튼 쓰니 친구분 항상 녹음하라고 하세요 녹음이 최고입니다 얼마 전에 저렇게 영악한 시모한테 계속 그지같은거 당하다가 몰래 녹음해가지고 그걸 한 70개 했나 아무튼 만들어가지고 남편한테 던져주니까 그제서야 믿었다는 그런 미친 사연도 있었잖아요 물론 그 순간 남편이 바로 뒤집어버렸구요 저런 시모는 증거 없으면 남편들 절대 안믿어요 왜 잘해주니까 오직 며느리만 나쁜 년이 되는겁니다 그러니까 꼭꼭 말해줘요 시어머니랑 둘이 있을 때 몰래 녹음하라고 4번 근데 참 안타까운건 이런 고리들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끊어지지 않을거 같아요 물론 지금보다 줄어들기야 하겠지만요 참고로 제 친구도 남편바라기 인데요 문제는 얘네 남편이 그만큼 사랑을 안줘가지고 애정결핍이 걸린거야 그리고 아들을 낳았고 이제 얘가 겨우 3살입니다 그런데 얘가요 지 아들 물고 빨고 하면서 벌써부터 하는 말이 아들이 여친 사귀는 생각을 하면 피가 거꾸로 솟는데요 그러면서 막 부들거린다며 일을 가는데 저 진짜 이때 깜짝 놀랐습니다 5번 저런 시모들 종종 보이는데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질투가 반 이상이라고 봅니다 아들과의 사랑 그 관심을 빼앗긴 데서 오는 질투 말이죠 그리고 본인은 인정을 안하겠지만 여자로서도 본능적으로 자기보다 젊고 이쁜 여자에 대한 질투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고싶은 말은 평소 시샘 부리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욕심 부리지 말고 착하게 살아야 늙어가지고 저렇게 그지같은 주책을 안 부린다 이거죠 6번 요즘 시부모들 어설프게 며느리 길들이기 하려다 되려역으로 된통당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한마디로 역효과죠 아들에겐 세상 불쌍한 척 그런 엄마인 척 또 며느리를 위하는 척 그러나 현명한 시부모라면 최소 본인들 노후를 위해서라도 안 그래 며느리에게 쏜 화살이 결국엔 본인 아들에게 되돌아간다는 거 이걸 알기 때문에 며느리에게 함부로 못하거든요 하긴 무식한 것도 죄고 그런데 저거는 무식한 게 아니라 그냥 미친 거고 내 댓글 그러니까요 제 말이 바로 이겁니다 가끔 보면 그래요 저러다가 늙어서 어쩌려고 저러나 바보 같아 7번 지 남편에게 못 받은 사랑을 왜 남의 집 귀한 딸에게 화풀이 하는지 저도 이해가 안 됩니다 제발 사랑 탈행은 당신들 남편에게나 하시고 그게 아니면 아들 결혼도 시키질 말든가 인생 참 추하다 추해 이보다 추할 수가 없어 옛말에 뿌리만큼 거둔다는 말이 있죠 며느리한테 못돼 처먹게 행동한 그 모든 것들 반드시 본인이나 본인 아들에게 다 돌아가요 명심해 저런 시어머니들의 속마음 아들이 태어나고 장가가기 전까진 본인이 공주였죠 뭐든 엄마 엄마 하면서 아들이 떠받들어 줬으니까 물론 서방도 아이고 우리 마누라 이렇게 마찬가지로 그런데 며느리를 들여오니까 뭔가 틀려진 거예요 아들이나 서방이 며느리만 떠받들어 주니까 본인은 이제 뒷방 늙은이 취급당하는 것 같은 그런 소외감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질투가 나는 거예요 즉 여자의 적은 여자다 대댓글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물론 질투는 맞는데 이런 혼미한 질투는 아닌 것 같은데요 2번 본인 어머니가 공주 대접을 받고 사셨는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남자들 맨날 하는 말 있잖아 우리 엄마 불쌍해 이러잖아 그런데 갑자기 공주 대접? 말 앞뒤가 안 맞아요 9번 제발 시어머니들 부탁 좀 드릴게요 본인 며느리랑 친해지려고 하지 마세요 아니 말이 좋아 친해진다는 거지 이건 그냥 본인 비비 맞춰줬으면 좋겠다 이거 우리도 다 알아요 나도 일하는 사람이고 바쁜데 본인 쉬는 날이라면 놀러 오라기에 일 때문에 바쁘다 못 갑니다 했더니 버럭버럭버럭 아니 자기 아들이 바쁘다고 하면 눈에서 걱정이 뚝뚝 안쓰러워 죽으려고 하면서 며느리가 일한다 바쁘다 이러면 바로 정색 아니 너는 뭐 대단한 일을 한다고 맨날 바쁘냐 얼마나 본다고 그냥 제발 남의 집 딸이다 여기고 예의를 차려주면 되는데 아니 그래요 친해지는 것까진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서로 서로에게 존중해줄 때나 가능한 얘기죠 실상은 그냥 막 불해도 되는 종년 취급하면서 뭘 친해져 10번 그래서 저는 반품을 했어요 요즘 젊은 엄마들 중에서도 좀 혼미한 엄마들 많죠 인스타 같은 데 보면은 내 남자 이래가지고 이제 막 두 살 세 살 된 아들 이렇게 뽀뽀하는 사진 올리고 아니 내 남자라니 이거 참 아무튼 그리고 아까 댓글 중간에 보니까 내 남자는 하늘에서 나를 지켜주고 있다 이걸 보니까 저도 옛날 생각이 나서 본문과 상관없는데 짧게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예전에 이제 저희 아버지가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랑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그러니까 한 13년 13년 정도를 아버지 산소 매일 갔어요 진짜 거의 하루도 안 빼놓고 매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가는 거야 그런데 거기가 지금은 두 분 다 잔디장으로 제가 한 곳에 모셔뒀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버지가 혼자 계실 때는 공동묘지였고 완전 깊은 산중에 사람 인적도 없고 진짜 어지간한 강심장 아니면 못 가요 저도 진짜 겁이 없는 놈이거든요 어지간한 흉가는 그냥 혼자 갔다가 담배도 피고 놀고 그러고 옵니다 그 정도 되는데 거기는 급이 달라요 진짜 갈 수가 없어 온 사방천지가 묘고 문제는 거길 빠져나오려면 한 20분 뛰어야 되는데 차도 제대로 못 들어가고 아무튼 거기를 밤마다 가신 거예요 제가 한 번에 물어봤습니다 안 무섭냐고 엄마 안 무섭나 네가 아빠가 지켜주는데 뭐가 무섭노 딱 이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진짜 전혀 안 무서운 거야 그러다가 언젠가부터 갑자기 안 가셨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갈 때마다 이게 약간 맨정신이 아니고 살짝 술을 한 잔 하시고 슬퍼서 가신 거였거든요 많이 취한 건 아니지만 그런데 하루는 언제부턴가 안 가는 거야 그래서 제가 왜 안 가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때 어머니가 울면서 하는 말이 그거였습니다 갔는데 걸어가는 길이 있으면 끝자락에 도착을 하면 길 끝자락에서 산을 타고 올라가잖아요 그럼 아버지 산소가 중간쯤에 있는데 거리상으로 한 100m 됩니다 높이는 한 60-70m 되고 대가선 거리 딱 끝자락에 서 있는데 밤에 아버지 산소 위에서 아버지가 하얀 도포자리를 입고 손짓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이렇게 오라는 게 아니고 오지 말라고 이제 오지 말라고 물론 제정신이 아니었으니까 그때 어머니가 헛것을 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그때 이후로 안 갔어요 울면서 네가 아빠가 오지 말란다 이러면서 아무튼 그땐 저도 슬퍼가지고 눈물이 났는데 아무튼 진정한 사랑은 그런 걸 다 극복이 되나 봐 그래도 나는 뭐 할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랬다고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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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